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도 나 사랑해 줄 거야? 남자 입장에서 원하는 답변을 또 해줘. 그럼 또 여자 입장에서 뭐라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 뻥치지 마. 근데 또 여기서 여자가 더 피곤한 케이스는 조건을 더 추가해서 극한 상황까지 계속해서 몰고 가는 거죠. PD님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연애를 시키고 결혼을 시키면서 깨달은 그 진리가 있어요. 연애도. 연애 도중에 남자하고 여자는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또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럴 때 남자는 10번 중에 9번을 참고 여자는 10번 중에 9번을 화를 내죠. 그래서 남자는 속으로 항상 억울해요. 연애를 좀 해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공감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남자는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웬만하면 좀 참는 편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참는데도 극혐하는 여자의 행동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여자들의 이런 행동이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면 남자들은 반드시 떠납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가 나면 스무 고개를 하는 여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자가 잘못을 했어.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걸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의 꼬리를 계속해서 무는 거죠. 취조하듯이. 그러면서 명확하게 나 이것 때문에 화났어. 그래서 이게 서운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야.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죠. 에둘러 얘기하는 표현인 거죠. 자꾸 여자가 이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자는 3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삶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해. 이러다 보니까 내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연애의 속도가 더 중요하죠. 속도도 중요하다 보니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빙빙빙 돌다 보면 시간만 가고 짜증만 나다 보니까 짜증이 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다 보면 당연히 이별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쿨하게 어떤 부분이 화가 났는지 얘기를 하고 그냥 사과하고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저도 공의하는데 보통 사투모나 하면 본인이 왜 서운한지를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약간 여자들 심리는 이걸 왜 몰라? 라고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진짜 모릅니다. 대표님 여자들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남자한테 미안해 해서 금방 끝낼 거면서 반대로 남자 미안해 할 때는 한 번에 안 받아주나요? 풀어주기를 원하니까. 옹주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짜질짜질한 사소한 사항이 있잖아. 저번에 오빠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소한 것까지 얘기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또 너무 지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몰아서 그냥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큰 거 한 방. 두 번째입니다. 자나깨나 내가 1순위. 저번에 내가 말했는데 기억 못 해? 이러면서 화장실이나 담배 피우러 갈 시간은 있잖아. 나는 주말에 오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빠는 아니었나 봐? 전형적인 남자한테 PTSD 오는 말이죠. 왜 그런 거야? 여자 중에서도 아무리 내가 엘리트고 고학력자여도 남자한테는 내가 무조건 1순위가 되어야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자분들은 내가 1순위가 되어야 하고 남자가 내가 했던 말을 다 기억해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근데 저는 반대로 묻고 싶은 게 그러면 본인은 남자친구가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왜 항상 나는 남자에게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대표님 진짜 왜 그런 거예요,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이런 여자들은 자기 인생 삶 없이 남자친구만 바라봐가지고 나도 내 삶의 남자친구가 0순위니까 남자도 내가 0순위여야 되는 거 그럴 수 있겠다. 대체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삶을 사는 여자들은 이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근데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가 일도 안 하고 나한테 막 몸이면 좋겠어요? 근데 또 여자들 욕심에서는 남자가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나만 또 0순위여야 되고 또 이런 거 바라는 욕심이 되게 많은 여자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여자가 알아야 되는 남자의 생각은요. 여자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잖아. 자나깨나 무조건 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자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남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나는 먼저 이거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한테 신경을 좀 써주자. 그러니까 눈앞에 일을 먼저 끝내 놓고 여자친구를 생각하자. 이렇게 남자들은 대부분 분과 살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 입장은 또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결혼을 앞두고 계신 여자분들이라면 남자의 이런 부분들을 좀 존중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연애초랑 달라졌다 입니다. 은근히 여자들 중에 편해졌어, 너와 편해 이런 말이 굉장히 민감한 여자들이 있어요. 왜요? 편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설렘이 없어졌나? 나 여자로 안 느껴지나? 이렇게 생각해서 서운해하는 여자들도 있더라고. 근데 꼭 두근거리고 꼭 설레이는 것만이 사랑인가? 아니잖아. 매번 설레이는 게 사랑이야? 편안한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대표님 같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얼마 전에 남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46살 남성분인데 저한테 자기는 가슴 떨리는 사랑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갱년기라고 했어요. 46에 가슴이 설레이는 거면 그건 정상이 아니라 갱년기 증상입니다. 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연애초에는 밤늦게까지 놀고 잘 데려다 줘놓고 왜 지금은 안 데려다 주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뭐 맨날 데려다 줘. 한 두 분 데려다 주면 되지. 안 그래? 누구나 처음에는 환심 사고 꼬시려고 이렇게 데려다 주지만 사귀고 나서는 이제 뭐 매번 데려다 줄 순 없잖아요. 피곤한데 30대 남성분들은 자신의 삶에 열중을 하다 보면 연애 초반처럼 열심히 막 이렇게 여성한테 대할 순 없어. 그리고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 내가 과연 연애 기간 동안 내 남체를 위해서 택시비라든가 기름비라든가 왔다 갔다 나를 데려다 줄 때 이런 조금 교통비에 대해서 충당을 좀 어느 정도 해 줬는지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해 주지 않았으면서 전했다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불만만 털어놓는 건 아닌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은 이제는 이기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잘못을 해서 지적을 하면 서운해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남자가 좀 정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친구하고 좀 서운한 일이 있어서 남친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친이 내 편을 들어주길 원했는데 야 그거는 좀 네가 잘못한 것 같다 해서 남자친구가 조금 가운데 입장에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자들 입장에서는 서운해할 수 있지.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팩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준 건데 막 뭐라고 너무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친구한테 약간의 정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혼을 생각을 하게 되냐.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자분이 개념이 있거나 어디 가서 절대로 욕먹을 행동을 안 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면 그럴 때 결혼을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외모도 진짜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뭔가는 다른 여자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남자 입장에서는 올인을 하게 되죠. 근데 여자친구가 조금 개념 없는 행동을 하거나 내가 봤을 때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해. 그러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절대로 여자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딱 선을 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사랑해 줄 용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잠깐 여자 편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송부를 엄청 욕을 하고 있을 거야. 내가 물어볼게요. 피디님들이 용인해 줄 수 없는 게 뭐예요? 윤리적으로 좀 많이 문제되는 바람. 바람 땡기죠. 바람 안 되고 도박. 도박은 어느 정도? 안 될 것 같아. 지금 와이프가 도박을 했어, 천만 원. 이혼할게요.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내 남편이 내가 어떻게 하다 도박을 했어. 근데 천만 원 했다고 나한테 이혼한 자는 뻔하긴 할 것 같다. 선이라는 게 있구나, 다. 그러면 대표님의 선은 뭐예요? 죽이는 거. 대표님의 선은 여왕 안 돼. 그래서 이럼 해도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상대방한테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크죠.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자들 중에서도. 내가 생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도 나 사랑해 줄 거야? 뭐 약간 이런 걸로 남자 떠보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남자 입장에서는 어떡하냐,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또 여자 입장에서 또 삐지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대답해? 당연히 사랑해 줘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여자 입장에서 또 서운해서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또 피곤해지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 원하는 답변을 또 해줘. 그럼 난 널 영원히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그럼 또 여자 입장에서 또 뭐라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 뻥치지 마. 또 이렇게 얘기해도 남자 입장에서는 또 피곤할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여자가 더 피곤한 케이스는 조건을 더 추가해서 극한 상황까지 계속해서 몰고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막 계속 떠보는 거지. 그렇게 싫었는 식으로 왜 하는 거야?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런 식으로. 진짜 연애 잘하는 여성분들은 이런 얘기 물어보지도 않아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남자한테 자기 편 들어달라는 얘기도 안 하죠. 어떻게든 자신의 일은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는 게 엘리트적인 여성들의 사고 방식이죠. 제가 오늘 네 가지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쁘다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남자 탓만 하고 남자북 없다고 하소연만 할 것 같아요. 이런 여성분들은. 그래서 평생 이렇게 외부 환경 탓만 하다가 강제비운으로 갈 가능성이 꽤 크신 분들이죠. 이런 발언을 해서 남녀 차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차이를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저의 현실적인 얘기들을 마음에 좀 제대로 박아 놓고 좀 현실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실천에 옮기면 조금 좋은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요즘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id 2주 다음 영상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